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이동관이 아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동관은 자격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16일 한결회와 변제일 의원회에 따르면 이동관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동관이 당시에 사업회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 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동관은 시행규칙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죠. 2019년 사업소득이 약 1,267만 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 원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던 겁니다. 이동관 자녀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죠. 변재일 의원은 고위공직자까지 거친 사람이 꼼수로 건보재정의 무임승차에 혜택만 본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대여투쟁에서 한방이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력발휘 좀 해야겠습니다. 이동관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는다고 임명 안 할 윤석열이 아니지만 최소한 윤석열 측근들의 비리는 전 국민이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동관 같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이런데만 꼴리나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자,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점점 희박해지자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까지 팔아먹을 대세입니다. 어제 아사히 신문보도는 정말 충격입니다. 사실이라면 천인 공로할 일인데요. 오염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청하다 못해 조기 방류를 요청하다니요. 아사히 신문의 뉴스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의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무기인하는 것을 넘어 아예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총선에 영향이 있으니 방출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빨리 방출해서 국민들이 빨리 있게 만들자 이거 같은데요.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안의를 위해서는 국민 안전과 생명까지도 팔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뉴스까지 뜨고 보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환노의 전체회의에서는 전영기 의원과 진성중 의원이 이 뉴스를 정면으로 제기했는데요. 한화진 함경부 장관은 저는 그걸 믿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황당해 했습니다. 국힘당 임의자는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 우리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미쳤다고 라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하장관도 부하의원도 경악을 금치 못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 라는 말은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놀라움의 표현이죠. 놀라지 마세요. 윤석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혹시 독도 문제도 총선 전에 빨리 끝내자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죠? 상황이 이런데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